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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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뭐야? 뭐야? 대박! 약이 완성되니까 쥐들도 얌전해졌어. 루카스! 챕터 11 생존 메 뭐식이었는데? 멜리! 그래! 멜리랑 와서 어떻게 됐어? 루카스! 우리 쇼고 오랜만이네. 쟤 머리 왜 저래? 원래 저랬나? 그래 너도 이제 금서에.. 손을 댄 연금술사가 되었구나. 생각해보면 위대한 연금술사는 다 금서에 손을 대야지 위대해지는 듯? 그.. 야 너는 금서에 손 몇개 대봤냐? 약간 이런걸로 막 내기하고 그랬을거 같애. 1348년 12월 뭐야 이거? 쭈뻥떼? 쭈뻥떼? 왜 그래 로데링 니가 발로 까게? 뭐야 이렇게 쉽게 열리는걸 지금까지 안 열어봤다고? 휴고가 자고 있으니까 문 잠가 놓은거에요? 그렇구나 맞아 제작진의 배려야 여기 나중에 갈 수 있나봐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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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진다 결계인가? 이 문은 약간 특이하네요 문이 원래 어 잠깐만 왜 공방이 여깄냐 문이 보통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면 여기에 경첩이 있거든요? 아니냐?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여긴 어디야 또 어? 가고 있어 하면서 딴 데 가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간다 거의 다 왔네 어이구 다 왔다 다 왔어 구화종이 여기에도 템이 있다는게 정말 놀랍다 여기 원래 쥐 엄청 많았는데 다 사라졌나? 뭐야 이거? 구덩이가 왜 이렇게 넓어? 넓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깊어? 원래 이정도로 깊었었는데 쥐가 그만큼 쌓여있어서 보였었던거야? 와 쩐다 우리 밤에 그 애들 모아놨었을 때는 쥐들 보이지 않았었어요? 저희 집 신발장 정도네요 와 나 나 그 집 가서 살래 님 집 어디에요? 놀러 갈게요 기다려봐 똑같은 말 몇 번 하니 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 싫더라 어 신발장에서 살아도 되나요? 흐흐흐 미친 말하는거 봐 이만 엠 왜?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쥐가 왜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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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졌어 아 근데 그거 또 그거 나름대로 빨리 전해야될 만한 말인것 같기도 하다 아 근데 제발 휴고야 니가 좋아질 리가 없지 훨씬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헐 그 불타버린 성? 거기 돌아갈 수 있나? 아 진짜 동생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다 아 우리 휴고 어떡해 피부 다 썩는다 아... 아 그 불타버린 성? 대박 에잉? 왜 화를 내! 엄마 못 구할 수도 있지! 이제 우리가 구하러 가야지! 뭐 이제 한 데서 화를 내 아미시아는 귀사대기 쳐맞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적당히 말해야지 이거 수레기 아니야 수레기 이미 휴고가 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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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가 정말 심각한데? 우리 집으로 가야 돼! 지금! 휴고, 우리 형이랑 같이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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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형이랑 같이 가야 돼 알겠습니다! 상세가 자기랑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우리 형이랑 같이 가야 돼 아이고 휴고야 진짜 어떡하니 약간 건강해야 할텐데 챕터 12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나는 바로 뒤돌아가지 안녕 안녕 내 추구를 포기하겠어 앗 결계인가 가지지가 않네요 어디로 갈라고 아 다리가 끊어져있구나 여기가 내 집 가는 길인데 내 집에 가는 길이 다 부서져있으면 진짜 마음이 얼마나 안좋을까 어 뭐야 이단 신문관들 깃발이야 여기 다리가 있네 어? 그럼 여긴 뭐야 어? 아 못올라가는구나 올라갈 수 있는 길인줄 알았더니 떨어져도 돼? 안 떨어지네 뭐야 떨어지지도 않는 거 이씨 어디서 쥐소리난다? 워 더 헥 어? 어? 소형돌이 치고 있네 우린 안중에도 없다고? 어! 여러분! 여러분! 절 말리지 마세요 절 말리지 마세요 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그래서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구경했다 여기도 그러고 있네 어? 루카스 아직도 보고 있어? 아하 역시 연금술사 탐구심이 장난아니군 나와 같아 나도 연금술사에 뭐야! 몰라요 나도 연금술사 했으면은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유독 여기가 좀 특이했었던 것 같기도 하죠 병사들 막 다잡아 땅속에서 여기로는 절대 못 갈테고 오! 땡! 이건 내 집이야! 들리어? 내 집이야! 플림이 연금술사라면 다 터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하하하 어허허허 어, 그것도 그럴싸한 발언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연금술사 안하길 잘한 것 같아요 요점도 연금술사 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세시대때나 있었던 직업이죠? 이건 그냥 과학자라고 부르나? 뭐야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어머! 여기 상가가 있네? 아, 그러면 그건가?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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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아악! FUCK YOU! 카밍 오, 아이템은 되게 빡세게 준다 근데... 루미나리로 탕진했죠? 탕진잼 여기도 뭐가 있나본... 으아아아아아악! 아 놀래라... 다 꺼져... 저기도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 여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잠겨있어? 장담컨인데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 저기 미안한데 그 등불 나 주면 안 돼? 아, 여기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이걸로 일단 어그로를 끌어보자 이걸로 일단 어그로를 끌어보자 제발 빨리... 빨리... 안되겠어 아니야 그거! 어... 아니 왜! 어그로 끌렸잖아! 어아아악!! 흐하하하하 뭐 먹었냐? 갈대 펜 끝부분에 잉크를 흡수시켜 글을 쓸 수 있도록 마른 갈대를 잘라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전하기위해 글을 읽고 쓰는 일은 성직자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시민 등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책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묘사했으며 연금술사 등 소수의 사람만이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아, 맞네. 지속시간이 짧아서 이렇구나. 아, 이런 때 필요하군요. 아이템 파밍하는 게. 아, 가죽. 우리, 안 되겠다. 불러오게 하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새 총으로 루미노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아, 루미노사를. 지속시간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속시간이 증가했을지 여기서 한 번 써보도록 하죠. 근저. 자, 여기서. 와, 지속시간 미쳤다. 아이, 충분한데? 진짜 엄청 긴데요? 파밍 다 하고 나왔어? 대박, 대박. 진짜 엄청 길어졌네. 그러네. 기다려, 란틴. 우리의 차량을 통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네. 좋은 아이제. 저는 정확한 시절을 할게. 다시 가야 해. 내가 준비가 되겠다. 내가 있어야 해. 여기가 가야 해. 너 움직여. 캠파밍 너 버리고 갈래 그냥 어어어어어 야 그렇게 누가 마음대로 나오래 그냥 버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어? 저기 누가 있네? 누구지? 와 이런 데에서는 꼭 루미나리를 터뜨려 보고 싶은데 가죽 하나 먹은 걸로 지금 빨리 만들어버릴까요? 소마약 탄약 탄약 제조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새 총으로 돌을 쏘면 대상의 투구를 벗길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근데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 할 수 있네? 지금 하자 어 피를 많이 모아두면은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었냐? 어 오 아미시야 강단이 있어 말 나온 김에 아니 아니야 넌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 아아아아 그냥 아예 불을 꺼서 시체로 유인시키자고 아니 근데 쥐떼가 이렇게 많은데? 될랑가 모르겠다 와 쥐 엄청 많이 물리네 이씨 아 꺑 노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neg 한 놈에 더 있네? 뭐 เอ 유단 유 폐입 포도 가 대카를 치는데? 저들이 olur Toldsy 저 개쓰레기다 잘 있으렴 주님 한 놈 더 보낼껴요 꼭 자 지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안되네? 안되면 이걸로 해야지 는져 이 안은 뭐야 으앗앗앗 생겼나? 응 지속시간 정말 좋군요 진짜 오래가네 조합할게 넣고 공방은 진짜 심심하면 나오네 상자다 하나만 더 모으면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탄약도 충분하고 자 뭐야 여기 길이 왜 이래 아빠네 야 집이 뭐 이 검은색들은 왜지 나 뭐야 아빠네 우리 안마당에서 처형 당했던 어머 와 미친 음 뭐야 뭐야 아빠한테 무슨 오 헐 둘을 공격하네 저 마약 저 마약을 써서 무너뜨리라고? 저, 저 마약 건조 그쪽 등저 . . . . . 등저. 와 얘네가 진짜 겁을 상실했네요 이거 미쳤네? 뭐 어떻게? 귀를 낼 수 있어? . . 쇼고해봐 횃불 티 아니 어 오키 아이템이 있네 와 얘네 갇혀서 죽이게 할 수 없어요 벽이 없어 여기 지금 아버지는 확인하고 가자 아버지가 사라졌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뼈도 안 남았는데 아 어떡해 우리 아버지는 저 우리 아빠가 무슨 잘못했다고 거지같은 놈들 이건 뭐예요? 어? 뭐야? 쟤 왜 멀쩡해? 저거 봐 쟤 주변에 어? 어? 이게 뭐지? 아니 그리고 쥐들이 얘를 공격하지 않는데 왜 쟨 죽었댜? 아 병사들한테 공격당해서 죽은거였네 어? 얘네 가둘 수 있을거 같애 이러봐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아 우리 집안 정말 아니 집 상태가 왜이래요 와 이거 다 뼈예요 여러분 갈비뼈들 뭐가 어떻게 해야된거야? 성스러운 착한 사람들은 안 건드리는건가? 다 타주버렴 다 타주버렴 다 탈비뼈들 다 타주버렴 다 탈비뼈들 다 탈비뼈 다 탈비뼈 다 탈비뼈 다 탈비뼈 다 탈비뼈 다 탈비뼈 우리 기사 집안이었구나 우리 아빠가 왕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왕은 아니고 기사가 착용하는 갑옷으로 말을 탈 때에도 몸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황금이나 예식 갑옷과는 달리 무게는 20kg 이하로 움직임을 거의 방해받지 않아 달릴 수도 있으며 적과 오랫동안 대치할 수 있습니다 엄청 좋은 갑옷이네 다 탈비뼈 20kg면은 20kg를 우리 몸에다가 둘렀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갑옷들에 비하면은 뭐 그건 무게도 아니지 여기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투구만 20kg라고? 그렇게 써있었소? 아니야 갑옷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기사가 착용하는 갑옷으로 말을 탈 때도 몸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한 되잖아요 투구가 몸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글 읽을 때 제대로 듣지도 않아 놓고 이 자식들이 지금 말이야 이 투구가 20kg라고 막 헛소문할 때 투구가 20kg면 목뼈 부러져 크흐흫 휴고의 방 쪽으로 간다고? 아니 쥐들이 이게 그냥 자연이 발생된 게 아닌- 인건 알고 있었지만 행동이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네 한약 제조석도 증가? 좋아, 드디어 마지막 단계 이것도 재료가 매우 단순하군요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천을 엄청 많이 주네 너무 좋다 이제 피만 많이 모으면 돼요 와 뭐야 제작하는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부담스러워 속도 자 자 휴고의 방 가자 휴고의 방으로 어? 너무 멀쩡해 저기 다른 곳은 전부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멀쩡해 There has to be something else, another place, another room Not that I know of You can't just make an Opus Magnum like that She must have a laboratory somewhere I don't know, I don't see where Laurentius, he built his laboratory away from prying eyes So your mother must have also She told me nothing, I never saw her But that's it, isn't there a place Where she didn't want you to go I don't know, some place she protected The old Roman ruins, she didn't want me to go there The Roman ruins? Yes, definitely an idea from another Exactly where are they? The garden, let's go 대화 급진적인 거 보소 얘네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데 거기, 거기 확실해? 거기 가도 되나? 어메! 뭐야? 쟤네 어디 쟤네 어디 가 뭐야? 에에에 어어! 루카스 미쳤어요? 아니 루카스 저거 돌았어? 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서 뭐야되는데? 어메이딩의 여기까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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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곳에 숭고한 피가 좀 많이 있네요. 오, 잠시만. 저건 뭐야? 꽃이야? 와, 이, 이런 황폐한 곳에서 꽃이? 양지꽃. 롤롤롤이라는 이름은 손가락 개수와 같은 다섯 개의 꽃잎에서 유래했습니다. 와, 꽃잎이 다섯 개 밖에 안 돼요? 정리해라. 고대부터 연고나 탕약 형태로 소화제, 해열제, 지울제로 쓰였습니다. 프랑스 복서부의 유사귀품 가문들이 문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장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걸 못 봤어. 어, 아이템. 아, 여기는 무제한이네. 지금 보니까. 저 마약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어놔야지. 아이템을 그만큼 많이 잘 주네요. 그죠? 우리 또 뭐 조합할 거 없나? 우리 또 뭐 조합할 거 없나? 오케이. 어이구, 애껄려. 가쓰. 가쓰. 이게 템이 진짜 필요한 곳에는 필수로 필요한 템을 다져서.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애. 막 재료 모자라가지고 진행 안되고 그럴 일은 없거든. 빨리빌어, 빨리빌어. 빨리빌어, 빨리빌어. 그냥 같이 밀면 안돼? 불이 꺼지면 바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건가? 그 평생을 지하실에서 보냈어. 여기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구나. 수레를 밀다가 죽는다니. 잘 민다. 미는 김에 나도 좀 밀어줘. 너무 좋아요. 어디? 어디? 오, 쉣. 왜? 뭐? 로카스. 어디? 어, 뭐야. 그 와중에 여기 아이템 겁나 많아. 다 왔어, 다 왔어. . 루카스 고생했어 이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잠겨있나? 방금 뭔가 떴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키시다가 대신 죽었구나 우리가 문 뒤에서 그냥 칼 꽂히는 것만 보고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신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몸 던져가지고 그래 우리가 빠져나왔던 그 문이 바로 이 문이구나 근데 그리고 이 문은 지금 안 열리고 비켜봐 루카스 개빡치게 하지 말고 니가 어? 술에 끓었다고 단 줄 알아? 주인공은 나야 인마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인상 개스레이란네 무 여기 템타밍은 나에게 맡겨달라구? 조합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가능하다 이제 솜룸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재울 수 있구나 근데 솔직히 루미노사랑 솜룸은 비상용인데 이걸 왜 던져 너무 아깝잖아 장비 도구 없이도 아미샤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새 총을 장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새 총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투구를 벗기기가 짱이죠? 불 앞에 템이 있었다고요? 어, 그러네 아이, 눈도 좋아 카밍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 놓고 바로 아이템 놓치죠? 흠, 나란 남자 여기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있네 어 어, 여기가 수상해 누가 봐도 지금 루카스가 만지고 있는 곳에 문 있죠?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저게 실수로 열린다고 커어 코오 멀어 점수 무엇이냐 어, 눈이 이제 왔군요 에ce 보니 멈춰 뭐여, 이거 밀어도 되는거야? 잠깐만요. 아, 너무 위험한데? 이거 밀면은 삽대는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쥐를 막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저... 불을... 오도리스를 그냥 여기에다가 던지고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달려. 불을 꺼서 얘네들을 다 보내야 되네. 아니, 근데 뭐 오도리스 또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되겠지. 아스파라시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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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불을 끄고 오도리스로 어그로를 끌고 어그로를 끌고 밀고 빨리빨리 오케이 됐지? 좋아, 이렇게 하는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 네. 이게... 오, 뵈! 그 sculptures! 뭐? 알기말들, putrefaction, purification, amalgamation, and sublimation. The symbol in the basin represents putrefaction as well. These symbols used to fascinate me. There are more in the other two basins. Three symbols, Four sculptures. There's a fire under that one. So we can probably light the others too. 음... There must be a way to get to them.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여기에 이거 던져보고 싶지 않아요? 아, 제발 재료가 없어요. 알았어요. 안 던질 거예요! 아, 한번 얘기해 봤어. 아하... 이 예민하게 굴기는... 야, 내 아이템 날라가지? 니 아이템 날라가니? 그 참... 나 닮았네. 나 닮았네.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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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장치. 정화장치. 정화장치?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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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정화장치. 아, 혹시나 그냥 정화장치. 지금. 이 temple 이 예민이 아내자 그리고 이 시기가 이게 여자는 여성인. 다소가 중요한 곳. 전부 정화장치. 어디? 어? 정말이네? 저기 구멍이 있네? 아... 리용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두꺼비 학사자 뱀이에요 내려가 봅시다 야 망했어 망했어 이번판 망했어 아니야 안 망했어 아직 괜찮아 길이 막 다른 길이 있어 인도해줘 빨리 저길 넘어가야 되네 근데 그냥은 못 넘어가는데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이거 들고 있는 상태로 못 넘어가지 않나? 내가 알기론 그런데 어? 넘어가지네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불 꺼질 것 같애 잠깐 그럼 저기는 비밀장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거군 가보자 아 표식이 여러개구나 표식이 여러개구나 표식이 여러개구나 ㅎㅎ 조개 조개 교육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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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와도 된다고? 네 말하고 있 lithium 아시스마 얘기하시네 그러게요 굉장히 단순하네요 복잡할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표식에... 표식에 불만 붙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이템 파밍 다 해야지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 되는건가? 여긴 뭐야 그러면 다른 곳인데 오 다 탔.. 다 죽었다 그러게요 아이템도 없네 심지어 그냥 올라가자 템파밍 대충 다 한거 같은데 버려 어 입에다 손 집어 넣어야 돼? 도와주세요 오 오 대박 근데 아무것도 안보여 어 너무 없는데 가까이 가서 점화약 낭비하지마 내가 해결할게 괜히 던졌나? 오 오 얘가 불붙여주는구나 오 제대로 찾아왔네 진짜 숨겨진 장소가 있었네요 솔직히 이거 완전 도박이었는데 됐네 오 오 이제 좀 밝아졌다 오 이제 좀 밝아졌다 이 녀석들의 대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계도 가계도는 이집트 시대부터 내려어져온 오래된 전통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여층과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으면 11세기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해 귀족혈통을 증명하거나 부부가 친족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계도를 원하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부 개, 계보학자는 정확도보다는 금전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니까 저...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 왜, 왜 나한테... 나한테 그러세요 어! 허어! 그림이 휴고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네 대박 이거 열면 되는 거야? 이 약인가 봐 이 약인가 봐 와 대박 거의 다 완성된 약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완성약은 아니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지 혹시 필요한게 너의 목숨이라거나 막 그런거 아니지? 지키는 거랑 비밀로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여 어어... 쥐들이... 다시 몰려오는데 뭐야 언제 이렇게 많이 재렸어 염스 영혼에 담길 그릇을 채우려면 비워야 한다? 치면재가 뭐야?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저게 롯데에가! 방금 중앙 불꽃 근처에, 어? 어? 아아, 불빛을 얘네 잘만 하면 다 태울 수 있겠는데? 이거봐, 저기 구석으로 다 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지독한거? 이거보단 심할거야 나무 냄새가 안나 그럼 이거겠네?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주요 이거 완전, 어? 오 마이 갓 빨리빨리 그만 모여 이것들아 더 해야 뺄 수가 있대 연금술사의 길이란 증류기로 가는 길을 뚫어줘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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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뚜뚜 울어져 잠깐만요 씨, 옘뱅 가라 루카스! 오! 루카스가 처리하네? 뭐 얼마나 더 가야돼? 더 가야돼? 거기 아니었어? 여기였네? 아이씨 아이고 잘못 던졌어 어어? 나, 나 부... 부속품이 부족해 이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역시 연금술사란 정말 어려운 것이군요 아이씨 오 이거가 몇번 울리니까 애들이 다 기둥에 오어어어어어어 헐 헐 어! 미치! 헐 헐 헐 헐 헐 뭐야? 뭐야? 대박! 약이 완성되니까 쥐들도 얌전해졌어 와 말도 안 돼 와 소름 끼쳐 아 30분 됐네요 아 이제 슬슬 엔딩에 가까워 지나봐요 너무 아쉽다 와 그러니까요 슈고의 모반 피랑 이 쥐들의 행적이랑 연관이 깊겠죠 슈고는 거 보면 엘릭서를 엘릭시어라고 하네 슈고는 괜찮을까? 오 생각보다 멀쩡하네요 슈고 슈고 상태가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잘 마시는데? 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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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야? 챕터 13 속죄 되게 중요한 약을 만들어서 쥐들까지 얌전해졌는데 왜 이렇게 브금을 불안하게 해놨지? 찝찝하게? 클리어 뭐야 휴거 어디 갔어? 휴거 어디갔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다 깨있는데 휴고한테 신경을 1도 안 쓸 수가 있어 엄마 찾으러 갔나보다 목걸이 2명 다 걸어놨었는데 목걸이 차고 혼자 갔나봐 엄마 살아있는 거 아니까 일단 병은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겠죠? 아이고 뭐야 얼마나 오랫동안 기절했었던 거야 어 마이 헤드 어 으으 젠틀리나우 젠틀리나우 흡 돈 스톱 고원 휴고 야 어렸을 때부터 되게 크게 느낀건데 왜 아니 진짜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닌다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뭐야 왜 마을이 나와 성 주변에 있던 마을인건가 어? 문을 닫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 오우 아 미시야 아 괜찮으신가요? 그 작은 엄마가? 그라비 아.. 그 당신은? 하... 하... 이리 보셨는 휴고 너 다시 카치을까요? 아니 난 절대 안 시간이 안 되게 시간이 좀 어려우니까 without 너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안 싸우니까 아 미시야 아 미시야 자체들 자체들 열어주고 그를 찾을 것 같다 알았다 괜찮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뭐야 이거 환각이야? 뭔가 어떻게 해야된거야? 갑자기 개뜬금포 이게 어떻게 해야된거야? 뭐야? 휴고가 안에 있어. 뭐야? 갑자기 우리 성 2층 집이 나왔어. 뭐야? 갑자기 우리 성 2층 집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되냐? 만약에 돌아가면, 그것은 아주 잘생겼어.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했었지. 너는 사실을 지켜냈어. 하지만... 그런 감정들, 아미시아. 내가 지켜냈어. 내가 봤어. 너가 봤어. 너가 봤어, 마미? 내가 봤어. 너가 더 필요하지 않아.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너가 더 필요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된거야? 휴고가... 안나왔어? 휴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어떻게 떠났어, 휴고가. 그건 사실이야. 내가 모르겠지. 내가 모르겠지. 그렇게 말하지. 너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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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거야. 휴고! 저렇게 오해를 했구나. 그래, 저렇게. 애가. 진짜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지금, 지금까지 꿈꾼거구나. 혼자서. 왜, 휴고가 떠났을지에 대한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꿈속으로 나왔나봐. 어? 휴고! 휴고! 잡혔잖아. 이 스바라시들이 붙여줘. 음, 너도. 오우. 아니, 근데... 전혀 안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왜 잡동산으로 막혀있니? 아이템. 아이템을 달라? 돌아가는게 아니라 저쪽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길이 있잖아요. 아, 한바퀴 삥 돌아서 우리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오네. 어? 우리 성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우리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아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야? 야! 야! 이.. 오.. 한강이 계속 보이나 보다 뭐야. 그냥 지나갈 수 있네? 그리스! 그리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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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혔네요 효고가 그럼 아미샤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뭐야? 여기 뒤에 길이 있네? 효고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누군가 효고를 발견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제 은신게임으로 바뀌었네요. 아이템, 아이템 주세요. 앗! 머리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어. 초점이 엄청... 어세신 휴고드라니... 아, 맞아. 휴고는 이런데 지나다닐 수 있지.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네네. km 아, 너무 크다. 어디서? material of materials. gold unique. by breaking you I clear your way. the way to the blood of the chosen one. someone is coming. hee!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oh, I feel bad. I don't know. 와, 바로! 병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 있던 병을 제가 줄여 밟았어요. 온몸으로 다 부셔버렸어요. 잡히는 장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게임 오버네요. 저쪽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 양쪽 다 보고 갈걸. hmm. 20 pounds. we have almost reached the objective. i hope so. because that's all we'll be able to produce. it is already a miracle. not afraid... not afraid... 우린 지금 어딜 가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근데 진짜 작은아이 한명이 종종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다들 못본척하네요 착해라 이 악물고 솔직히 이정도면 보여야 정상 아니냐? 슈슈슈슈슈슈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여? 뭐야 이거 연기 나올때는 돌아다녀도 되는건가? 그런가보네 연기가 나를 가려주지만 나도 안보인다는게 함정 담잇 이 악물고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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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뱅 뱅 뱅 허이씨 놀라라 못본척 못본척 아주 잘했구요 제작진이 너를 칭찬해줄 것이요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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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문관과 대주교가 따로 있네 대주교가 약간 더 높은거 같은데? 뱅 야 대주교가 우리를 나중에 구해주지 않을까? 대주교가 더 높은게아니라 스으으으...둘이 비슷한가 신문관을 더 사람들이 따르는거같네요해요 그죠? 저 사람은 좀 믿어도 될 것 같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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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약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네 진짜 왜이러지? 약을 먹는다고 다 낫는게 아닌가 아 오마이갓 이 안으로 들어가자 봐도 못본 저 아마 여기에 길이 있겠죠? 여태까지 그래하고 앞으로도 계속 벽에있는 이 씬 유리와 제 묵은 흑어 흑어 유우루 영원한 집사의 최선의 인위가 인위가에게는는 우선의 트리마 마키올라 첫번째 트리폰으로 이가가, 저의 지혜가, 그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그의 그의 지혜가, 제공을 바이러스, 그의 지혜가, 정의가, 지혜가, 정의가, 어쩐지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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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 엄마? 아니면 엄마 맞네 얘 뭐야 사타곤이 때리면 돼요? 막혀있네? 아.. 아, 스바라씨드 베이베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안 보이는 건 좀 오바다. 아, 근데 서랍이 왜 다 이어져 있어? 어이없네 더 내려가야 된다고? 애가 보통 대담한게 아닌데? 진짜 지하실이 근데 어디야? 길이 안 보이는데? 뭐야 방금 짤가랑 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기 대주교 있어 어? 어? 공탄이 나오네? 아 얘 신문관이었네? 주교가 아니라? 이제 둘이 싸우겠지? 주교 얼굴 좀 보자 잘생겼을 거 같애 제발 우리의 정의의 사도여라 어? 어? 원 Alt 하하 하하 바이 하하 풍부 도 하ите 이들 하느님 이끌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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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아..알라스 몬세니어 그 boy should have reached the first threshold already but it seems something in his blood has slowed the process the macula is still in its original state 어어 약이 효과가 있긴 있네 if the books are correct my blood and his will be bound when he reaches the next threshold I shall reach it with him 썬.. pussi 으어.. girl 아.. 아.. that's enough you play the matter but allow me to tell you the truth you are a vile heretic driven mad by power 베이리새는 너를 높여! 헤리스 벤에블더, 당신은 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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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할 수 있습니다. 여유는 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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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권은 새로운 성향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병 баг 야 파문 시키려면 좀 빨리해 어? 니탈리다 니탈리래 니콜라 니탈린 누구? 얘가 비탈리고 비탈리와 니콜라가 합치면 니탈리...... 아 뭐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못 본 척 못 본 척 와서 보는 거야? 쟤를 따라가야 되나? 너무 대놓고 보이나? 응 아무것도 없어 확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방금 뭔가를 대놓고 봤지만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길이 있단 말이죠 잠겨 있잖아 뛰어 니콜라 따라가야 돼 여기 나중에 다시 다 올 건가 봐요 막 상자들 있는 거 보니까 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나 어떻게 가지? 얘가 지금 여길 쳐다보고 있는데 돌아갈 수 있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리 오는게 아니군. 아, 여기도 길이 있었네?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었어, 너희를. 알겠니? 제작진의 명을 거스릴 생각하지 마라. 뭐가 있나 보다. 쟤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아서 여기가 정상루트야.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뼈에 닫았다. 뭐 한꺼번에? 네, 제 재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님들을 잽을 채운 것입니다. 생을 수은? prácticamente. 그리고 이렇게 재료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엉망이의 엉망을까uneeten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이 다른 사모님들이 공간이 생을 수 있습니다. 제 재료가 동일하게 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공간이 종교 zamanished. 진짜 이 악물공 야 저기 지금 움직이는거 머리통 맞지? 아냐아냐 그거 아냐 머리통 아냐 너의 그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그 나쁜생각 나쁜생각 헉 힘쥐다 왜 니 목소리만 안들리냐는데요? 너 쥐들이랑 대화가 가능하니? 쟤 뭐야? 쟤 계속 저러고 있는거야?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아니 자고 있는건가? 어? 재수구나 에헤 음 뭐야? 피 빼고 있는거야 이러고? 어머 진짜 미쳤다 나도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려나? 그렇게 하면서 위장을 하는건가? 내가 가야되고 아니 뭐야 피를 어떻게 빼고 있는거야 지금 기도중인게 아니라 피빼고 있다니까? 산채로? 그 아들 여기있어요? 근데 그 아들 여기있어요? 그 아들 여기있어요? 어 그리임 그 아들 여기있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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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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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밖에 더 되니? 하지만 여기 있으면 100% 죽고 밖에 있으면은 안 죽을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지 아 정, 정면으로 갔죠? 얘는 파밍할거리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파밍하게 돼 뭐야 이 빛은 어 당연한거 아니야? 남편을 죽였는데? 곰은 진짜 말만 들어도 무섭겠다 엄마 엄마 있어 엄마 아 엄마 휴고 근데 근데 그래서 Amicia 너 죽였는데 근데 너는 안 아미시아 아미시아 내 아름다운 너가 가고 만약에 너는 여기 아름다운 힘들어 나 아 근데 피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길래 엄마도 저렇게 걱정을 하는거지 그냥 단순히 아들을 지키려고 그랬던게 아니라 방금 걔네들이 피를 뽑아갔니? 세상에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들을 지키려고 한다기보단 진짜 이 피가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나봐요 이럴수요 왜 여기에 횃불이 있지? 어 뭐야 어 여기 밑에 쥐가 엄청 가득하네 얘들을 이용해야되나? 아 여기 피바에요 쟤는 저기를 계속 보고 있고 쥐랑 대화가 가능한가? 여기 갇혀있는 사람 죽었어요?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나봐요? 그죠? 아닌데? 아 맞네 돌릴 수 있네 모르겠어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쥐들을 꺼내가지고 뭐 메인씨 어서와요 뭐야? 어어? 어어? 아아 이게 우리를 열게 해주는건가? 야 소리 다 들리겠다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바로 들켰죠? 여기 올라갈수 있나? 아까 이런 사다리가 있었네 내가 왜 못봤지? 위를 올라가고 뭐여기에 이런 물품들을 놔뒀댜 부러지면 어쩌라고 쟤 또 이 악물고 못본 척한다 쟤가 가면 가면 움직이자 쟤가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 자 이제 열쇠가 어딨지? 돌아가야 돼 어어어 나한테 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ㅁ ис 으으으으으으ㅡ 으으으! ㅇㅡㄹㄹㄹㄹㄹㄹㄹ 사람들이, 지금 하반신이, 날아간채로 죽어있네? 저게 열쇠구나 쥐가 피하는 약을 먹었는데 왜 휴거 쫓아오는데요? 아냐 약이 완성된 것 자체만으로 쥐..뭐야! 깜짝이야 괜찮노 약 먹은 것과 관련이 없나봐요 쥐들의 행동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저렇게 의미를 두지 맙시다 다른 등불? 딱히 다른 등불 아니어도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됐어 완벽 구화죠 아이고, 얼마가 내 엄마야 이게 야,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뭐야, 단계를 받아들이라고? 헉, 진짜 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휴거가 이제 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T를 길게 눌러 장소를 지정한 다음 LT를 길게 눌러 쥐를 부르십시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머리가 안 아파요 오, 큰일 날뻔했다 쥐들이 이제 나 안 따라다녀? 따라다니네 절로 가 절로, 절로 가 절로 오키 나 쫓아오지 말고 호, 완전 빨리 도망가네 저쪽으로 가있어 공격이 지금 되는건지 그니까 쥐들이 나를 공격하는건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죽어봐야 할 것 같아 안 꺼내주는거야? 아쉽다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텐데 안그래요? 여기 나갈 수 있는건가 못들어가나? 아쉽다 아쉽다 얘네가 나를 공격하는지 안하는지 봐야되겠어 아영 그냥 가ured 도로 이제 빠진 Não pped 네 네 아이고오오오오오오!! 아 이게.. 완전히 쥐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어렵네요 그냥 모이게만 할 수 있고 빛 revealed 이걸 계속 유지 하게는 할 수 없나? 그냥 고정? 아 이 빨간색 표시가 피 때문에 못 부른다는 표시구나 응 나중에 쥐들이 완벽하게 따르면 진짜 헷간지겠다 엄마가 바꿔주면 안 돼 이쪽으로 치우고 얘들아 저 녀석이야 바로 도망가 사람의 피를 먹인 쥐는 반응을 안하나봐요 사람의 피를 먹인 쥐는 반응을 안하나봐요 아멘 바로 갈릴로 노래고 아이고 놀래라 어머 쌓이는거 봐 한곳에 계속 뭉쳐있으니까 그 허리케인 쥐떼들처럼 막 위로 상승해요 어우 너무 가까워 저리다 퉤 퉤 퉤 퉤 저 장화로 사커킥 한번 갈기면 진짜 아장나겠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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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스,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흙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고? 당신의 가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Ze Kaz Зап 당신은 어둠, 어둠 내가? 어둠? betting 사장님이 잠이 깊을 수 있는것과 당신은 오전 보다 Compared to manière 어? 어? 쥐를 풀어주면 오히려 우리가 감차지 어딨어 어딨어 얘들아 얘들아 뭐야? 팔 맞았어? 아니지? 얘들아 얘들아 죽이 있네 먹을 거 죽이 있어 아 이거 힘을 쓸수록 얘가 점점 이상해지나봐 비탈리가 일부러 의도하는 거구나 계속 힘을 쓰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비탈리가 와 나 창받고 죽을 뻔했다 어머 흐흐 맞아 이럴 때 누나가 있었으면 바로 돌팔매질로 비탈리부터 사망시키고 시작하는건데 어딨어 왜 이렇게 못사 넌 어 됐다 어 뭐야 와 저렇게 쥐를 가두는구나 아미시아 아미시아 쟤네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또 쟤네 공격하라고 목숨 걸고 공격을 잘하네 나가서 쓰면은 바로 비탈리 모가지 후려치고 예편에 섰다 쥐를 조종하는 애잖아 난데이 아 오케이 챕터 이제 15네 추모 그러고보니까 환각에 빠져서 그냥 놔둬 그래도 다시 돌아왔네 어떡해 1개월 후? 와 와 어떻게 됐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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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에서 휴가가 계속 나오나봐 어... 얘기하면서 파밍하기 되게 진지한 얘기 나누는데 파밍 계속하죠? 여긴 열리네? 여긴 열리네 야 그래도 성 안은 좀 구비가 되어있네 다행히도 오 꽃 발견했어 이번 챕터는 뭔가 좀 다 아이템이 대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네? 왜... 여기 있죠? 하하하하 바위치 스톤 브레이커라고도 불리는 범의 금속 식물로 추운 지역이나 산악지대에서 자주 발견되며 서리를 피해 바위 틈새에서 서식하며 필연성도 절망을 상징합니다 스톤 브레이커라는 별명은 신장결석을 녹여주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 신장결석을 녹인다고 아... 아... 이것이... 모든 곳을 기억했어요 모든 순간... 멜리는 후출맛을 강하게 하나 봅니다. 공방이구요? 흐음... 이제 완전... 동생 손이가 됐네. 완전 다 휴거 생각밖에 안해. 뭘 하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막 꿈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내가 애한테 얘기를 안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조금만 더 주의를 했다면. 이런 생각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겠죠. 그리고 이놈의 파밍은 정말 지겹지도 않냐? 아이고... 언제 끝나 이 파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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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아... 그 무덤이구나. 여기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막 의자도 놓고 여기 석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한 거야? 구독선물이요? 아니요... 얼마나 하셔도 돼요. 방송중에 막... 제가 방송중에는 절대 후원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제 방송 흐름을 깰 수 있는 뭐 갑자기 개뜬금포로 게임 중인데 영상 후원 같은 게 막 들어온다거나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 이거지. 아니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길이 한 갈래 밖에 없는데... 이게 단데? 저기 문이 있구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멜리는 이제 완전히 아미시아한테 마음이 돌아섰네. 얘는 그래도 좀 떠나고 싶어하고. 로드리 귀여워. 이건 뭐야? 저 로드리 얘기하는 거 개 웃겨. 근데 이거 왜 옮기는 거예요? 미안해 아이센 파밍 좀 하고 올게. 크바 크바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그냥 지나쳤으면 다 놓쳤을 거라고요? 저만하게 상대적으로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거 부러진다? anything alright rogerick? everything's fine this damn thing is going to work hey calm down if you break everything 이제 저거 부러진다? bres 아... 아... 아.. 아... 자... 아 RoDrick 매 Hell 아하... try it 아... 드디어 움직이네? 역시 기계는 맞아야 제맛? 끼우nell 오케잇 trajectory 불부터 부쳐야되는건가? 아미시아, 브라질을 끝내줘야. 예스, 예스, I haven't forgotten. 호오옷! 호옷! 된거 아냐? 전통을 이어가는 것 뿐이래. 전통을 이어가는 것 뿐이래. 다음은 이 피에 왔습니다. 바로의 지 MAX이. 알아듬호! 자, 이지? 혼자 하신 분이. 아멘스야, 좀더 고자의 징을 닦으며 보았학이. 집사일을 땀면 하신다. 아멘. 아멘은 마시아 강한 ending이 오신 것을 이뤄지. 아멘, 프라질을 봐야 해. 도 моя 아님. 이 피신이 부속으로 가면 이 피신이 부속에 왔다. 이 피신이 받는다. 여기로 가는거 맞아? 아니, 이런곳에 소중한 아이템들이 오, 스톱! 오, 아이템 걔네가 밤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니까 난 지금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는건지 잘 모르겠어 왜 이런걸 하고 있는거지? 다 헬 니 또 쥐 나오는건가? 와아 야, 그 끝도 없는 구렁이가 뭐야? 뭐? 어머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이게 와 그냥 넘쳐버렸네 그리고 아까 먹었던 아이템들 다시 리셋 됐네요? 너무 좋아?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 오키오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겠어 근데 여기 문이 아까 닫혀있었는데 지금 열린거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거거든요? 여기에서 뭔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템이 간소하게 있네 자, 이거를 미리 불을 붙여놓아버리면 혹시라도 애들이 불을 또 끌 수 있기 때문에 다 밀어놓고 불 붙이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가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맞네, 임마 구독자들 아, 또 점화약 오지게 써야되네 맞히게 Ho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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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꺼져 아구 렉 걸려 뭐야 불을 계속 붙이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 엇 뭐야 아니 여기를 껐어? 불을? 저게를 안 끄고? 굵은 구역의 사다리? 어디로 오라는 거요? 저기구만 저걸 왜 지금 돌려줘? 이씨 아니, 옌벡? 진짜 엄청 많네? 아, 얻다 던져! 그냥 죽자 날 죽여줘! 와 빨리 빨리 아니, 이씨 뭐 얼마나 쓰라는 거야, 이거? 열심히 퍼밍한 거 여기서 다 쓴다! 아까워! 그만해! 그만해, 이것들아! 그만하라고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요? 자, 아서허가 어디로 내려오지? 뭐하는 거야? 오,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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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그... 굵은... 왜 이... 이쪽... 안 되는 거야? 다만... 그것은... 아깃... was... 저기... 그... 배고파는 ci... 앗... 여기다 불 불 이렇게 놓으면 되는건가? 여기? 쩜쩜쩜? 어쩔? 왜 안내려? 어 AI 상태가? 왜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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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행이다 전마약 또 안써도 돼서 난 너의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 아이템이 중요하지 알림 펌이 다 끝났고 나의 목숨을 계속 아템이 사기 아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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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템이다 하이템이 아템이 아템이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잘못 본건가? What the hell? 그거 세뇌당했어? 그 얘기라간 진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어, 못 돌아가는? 빨리 가 빨리 어, 여기 한번도 못 가봤던 곳이네? 자, 어, 어떡해! 헐! 아이고! 와... 뭐야 이게 니콜라를 피해 뒤로 물러나십시오 니콜라를 피해 뒤로 물러나십시오 니콜라를 피해 뒤로 물러나십시오 무서워 다가오지마 쟤 어디갔어? 와, 쟤 쥐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네 이제 어, 저기 아서가 위에서 퍽 네 merciful 서발 빨리 오! 나이스 니콜라 어떻게 됐을까? 왠지 저걸로 안 죽을 거 같애 니콜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효곤은 아삼아, 경험이 죽지 않도록 그들로? 나는 왜 이리 죽을냐고.. 남은 죽을냐고.. 흐그가 folk을 부르는데.. 내가 참고를 하자 흐그? 흐그! 저는 그냥 알고 지 Birthdays! 말좀 해봐 그래 그걸로 빨리 머리 내리 찍어 제발 제발 어떻게 해야됐어 세뇌가 풀린건가 안돼 안돼 야야 헐 아 죽었어 하밍 하밍 잠시만요 제 투구 벗길 수 있지 않아요? 안되네 제 불을 무서워한다고? 아아 쥐들을 잠시만요 쥐들을 부르기 위해서 고파밍 다행히 니콜라는 자존심이 세서 뛰지 않습니다 템이 되게 많네요 아아 아서 어떡해 휴구와 아미시아가 손을 잡고 있을 땐 아미시아가 쥐 조종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얼비를 눌러 선택 메뉴를 여세요 쥐들을 조종합니다 와 대박 쥐들이 나 피해 와아 쩔어 쩔어 뭐야 어엏 조용히 불을 꺼줍시다 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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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일부러 지금 검을 뒤로 빼네 조용히 숨어있다가 조용히 숨어있다가 헉 불을 다시 붙이네 헉 불을 다시 붙이네 어 불 다시 붙였어? 신? 어그루가 풀리면 불을 다시 붙여대고 아 꺄어 제발 지들아 도와줘 시 캤이 다시? 와... 자기 자신한테 불을 붙였어 뭐? 쥐가 다 죽었다고? 혹시 이거 시간 끌면 되나? 자기 자신에 불을 붙였잖아 지금 버티는건가? 어떻게 해야되지? 뭘 어떻게 해? 이걸로 후리면 되지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겠냐 너 일로와 아닌거 같애요 아닌거 같애요 으음 아니구요 어떻게 해야되지? 쟤 불 다시 붙이냐? 그러면은 불 꺼지네 어떻게 잡으라는거야? 수면젝? 불 끄고 수면젝? 아니 어떻게 자기 몸에 불을 붙였는데 멀쩡할 수가 있어? 말이 돼 이씨 쥐가 다시 나오네 쥐 다시 나오네요 아니 쟤 이속 왜이렇게 빨라요 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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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쟤 아주 무서운 놈이야? 쥐 이러고 있으면은 어그로 밀렸냐? 아 꺼졌다 쥐가 없어 쥐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 컨트롤 미스 아아 다했는데 오케이 껐어 제발 컨트롤 얘들아 도와줘 아 이제 드디어 진짜 드디어 죽는건가? 오 이제 불이 안 붙어 아아 니콜라 정말 힘든 상대였어 아 아서 미친 진짜 아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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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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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있고 뭐하는 짓이야 이것들아 챕터 16 대관식 아야됨 자 이제 우리가 역습하러 가는거야 쥐를 조종할 수 있다고 어? 여기는 뭐야? 길이 무너져있네 맞아맞아 그러게 동생을 이용하는거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네요 다섯살짜리애를 야 이젠 불이 있는데가 무서워질 지경인데? 예전에는 불꽃이 우리의 친구였는데 말이야 헐 그레이트 도어 그치 그치 아서가 죽었잖아 모든 일이 다 짜증나겠죠 그리고 그리고 아이템은 왜이렇게 많니? 너무 행복한걸? 조합좀 해볼까? 새총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새총을 장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제 암살은 뭐 끝났잖아? 그죠? 파우치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이씨 지금 던질 수가 없네 동생을 데리고 있는 동안은 새총을 쓸 일이 없나? 이거 진작에 업그레이드해서 써야된 뭐야 진작에 업그레이드해서 써야되는데 이제 쓸 일이 없나? 뭘 뭘 위험해 니가 한 명 뒤에서 목 저르고 우리가 쥐로 조정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한 명이 불 끄고 세상에서 제일 쉬움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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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 어이 대담해 들킬 것 같은데 들킬 것 같은데 들킬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에서 팀이 갈라지는구나 아이고 여기에서 팀이 갈라지는구나 아 근데 딱 봐도 갑옷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잘 뛴다 중간병은 쥐가 물 수 없는 걸까요? 아뇨 지금 갑옷 사이로 다 들어가요 다만 지금 쥐가 없을 뿐 오오 오오오 여기 볼것 같아 오호 Sie 잠깐만요 요 예 이 문 안 열리는거지 뭐지 어 어어 후교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흥 모호 Syl bast长 가라 로드릭! 암바의 달인! 와허허허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어버리다니 어! 굉장히 수상해보이는 지하실이 있어요 심지어 불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로드릭은 인간을 초월한 것 같아요? 어, 쉬다 얘네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를 길게 눌러 쥐들의 목표를 정하면 쥐가 갇힌 지하의 위치를 표시하는 붉은 구멍들이 나타납니다 불을 꺼서 쥐를 풀어주세요? 와어어어 대박 이제 쥐가 조정이 되는구나 와 얘네들 가만히 서서 명령 기다리는 거 봐 쩔어 가까이 다가가니까 와아 진짜 개멋있다 정말이야? 아아 동생 갓갓 진짜 이젠 피해 다닐 필요가 전혀 없네 왜이렇게 아이템이 많아 고행자들이 그걸로 서로를 책찍질었나 뭔데? 고행자의 책찍이에요 으으 비밀조직과 2단집단이 늘어나자 교회는 2단 신문관에게 돌치노와 프라티첼리의 고행자집단을 몰아내 2단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고행자들은 인류가 신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장 우웩 공공장 우웩 공공장소에서 자기 자신.. 에게 벌을 내리며 채찍으로 자신의 살을 찢고 거리를 행진하며 회개했습니다 얄곱게도 고행자들의 이런 행동은 역병이 다른 마을로 퍼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 이게 컨트롤이요 이거 위아래 조절하는 거랑 이거 위아래 조절하는 거랑 헷갈려가지고 야! 징계한 물건도 한.. 하나 남았다 칸 이제 진짜 엔딩인가 본데요 이 꽃도 하나 남았어 시 이 대 서사시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와 그냥 길을 비켜주네 대박 야 우리가 키우는 어? 포꾸랑 복남이도 먹을 거 앞에서 건드리면 막 화내던데 쥐들이 낫네 종이별이 어딨어? 어.. 불을.. 펴야 되는데.. 불을 껄 필요가 없네 얘네.. 둘 다 투고 걷길 수 있는 거 아냐? 에잇 좋아요! 이리 온다 들켰나? 들킨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아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으니까 쥐가 내 말을 안듣는다고? 왜왜왜왜왜 쥐의 몸을 숨기자 얘들아 쥐가 왜 말을 안들어 뭐야 뭐야 왜 어그로가 풀렸어 쟤 가랏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눈 앞에 내가 있는데 어그로가 풀려버리네 쥐땜에 어이 뭐 오! 놀래라 뭐야 왜왜 공격안해 왜 공격안해 왜 공격 앗 으딜 으딜 씨 놀래라 루들이 왜 공격하다 말어 사람 놀래게 쥐들 쥐들 괜히 불렀는데요 근데 아 이게 잘 찾아보면 쥐굴이 있구나 이런 걸로 공격해야되네 여기에도 있었네 에? 불이 있는 곳이 다 쥐굴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다 육탄전으로 잡았네 아아 나 여기에도 있고 세상 천재가 다 쥐굴인데 우리는 왜 쥐를 이용 안하는가 우리가 다 잡고나서 쥐들이 그냥 포식하네요 여기도 있고 개꿀 개꿀? 아 근데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아이템을 왜 이렇게 퍼줘요? 마지막 챕터라고 막 미친듯이 주네 아이템을 평소에는 잘 안주다가 엄마야 쟤 뭐야 불 꺼봐 안되네 쟤는 그냥 잡아보자 어? 잠깐만 기갑병은 안되는건가 되는데? 얘들아 잡아 빨리 기갑병은 근데 초구를 못벗기네 그러게 도망가는 속도가 불 꺼지자마자 겁나 개 포스 넘치게 나 여기 중간 포스인줄 알았잖아 여기 대놓고 있길래 뭐야 쥐를 섞었어 쥐를 섞은 이유가 대신문관이 그 쥐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가? 야 쥐때 가둬놓은 것도 풀어놓을 수 있네 이거 이렇게 휴거 아픈거 많이 괜찮아 그 상태는 괜찮은거 같은데요 쥐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근데 오래 지속하면 머리가 아픈거 같은 느낌? 용사를 하나씩 맞자고? 주변에 굴이 없네 가 얘 말하는거 왜이렇게 귀여워 여 야 워어 야 오반데 너무 쎈데? 내가 생각했던거 보다 쎈데? 얘가 갑옷입으면 진짜 얘가 진짜 보스다 아니 아니, 이 철문을 자기 혼자 들어올린다는게 말이 돼? 쥐들이 나오고 싶은가봐 그러네 다 꺼줘야지 재료를 아깁시다 굳이 돌 쓰면서 육탄점 버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불만 끄면 돼요 응, 여기 있네 어어, 위험 왜? 뭐가 문제야? 그래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있어라 와, 바로 도망가는거 보소 아! 뭐야! 아, 이제 원거리 계열들이 있구나 대놓고 있으면 안되네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저 활 쏘는 애는 불에, 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활 겁나 못 쏘죠? 뭐야 어? 만났다 기다려봐 아이템 파밍 좀 할게 여기 굉장히 맵이 넓어서 아이템이 정말 많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다고 팔 그만 흔들어 어 아이, 이, 근데 못 만나네요, 지금 아, 이, 근데 못 만나네요, 지금 아니, 불타는 집을 부터와 자고, 재정신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집을? 넌 그 거리에서 활도 못 맞추냐? 난 돌로 맞추는데 좋아 가자 엥? 아 우리에겐 로드릭이 있지 가라 로드라이 아, 얜뱅? 아, 쥐들 좀 미리 이거 꺼내 놓을걸 아아 내가 멍청했다 불 다 꺼 안녕? 어, 무서워, 쥐들아 우릴 구해줘 아, 뭐야 에라이, 이거나 먹어 어, 뭐야 아, 두명만 봤었는데 세명이었네 여기서 가만히 있어봅시다 뭐 럭 히고 뭐 뭐 뭐 아 공격하네 눌만 제대로 꺼주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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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 도망간다 애비 어떻게 당당한 걸음으로 오시네요 얘들아 강하다 휴고 그 도트게임의 휴고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 뚱띵이 개구리 휴고 어? 너 휴고 닮았 아우야 못걷긴다 말조심해라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불 끄고 가야돼? 이거 불 끄고 가야돼? 옘뱅? 오반데? 이거 오래 있어도 되는건가? 이거 무너질거 같애 무서워 아니 불... 불 붙은 문을? 아 너무 상남자인데? 너무 멋있잖아 아 ker 응? 웃음 문 빨리 부셔 크르쾔 킿킿 와 문을 부수는게 아니라 와 막아 놓은 걸 그냥 밀어버리네 개쩐다 진짜 킿킿 킿킿 보면 볼수록 진짜 인간을 초월했어요 얘는 아니 이 커다란 걸 ㅋㅋㅋㅋㅋ 여러분이랑 저랑 여정 갔을 때 여러분들이 플레임님 플레임님만 믿어요 믿어주세요 이러면 내가 하아아아아아악! 이러고 이제 벽과 하나가 되겠지 오 노들이기 못 걷기 딱 좋은 상황이로군 보지도 않아 노들이기 만능이니깐 믿을 수 있어 뭐? 너에게 제압하기 힘든 상대는 없어 좀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쥐가... 쥐가 나올 만한 곳이 없네 그냥 돌로 다 후려치면 안 돼? 어? 어? 오케이 아니 불을 끄지 말고 아니 왜 머리를 안 노리고! 오! 아니 얘네 이 자동 타겟팅이 머리를 안 노리고 손을 노리고 있어 아이 뭔 소리야 잘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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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마다 쏠다네? 아 저기 멀리에 있네 오 여기 있는 공병들은 약간 엘리트인가봐요 바로바로 잘 맞추네 뭐야 이건 반대편에 쇠사슬이 잠겨있다고? 어떻게 넘어가서 저걸.. 어? 방금 뭐 뜨지 않았나 아닌가? 잘못 봤나? 어? 요기 길이 있네? 여기 공방이 있고 마차 뭐야? 아 마차를 밀어서 갈 수 있구나 왜? 뭐? 왜? 어? 어? 아 저기 있네 아 공병이 저기 있네 문 너머에는 우리 일행이 있는 거고 한번 쏴 볼까? 안 맞네 쟤네들은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어 여긴 비밀장소인가 봐 가보자 어어 야 아무리 마지막 챕터라도 아이템 파밍은 꼼꼼하게 합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 편해 하세요 우- 편해 하세요 뭔 소리야 저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왜왜 너희들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이곳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들이 집이구나 도전과자를 달성하면 대장장이 도전과자에 연락하러 온 거였군요 자 이제 다 봤으니까 로드릭 왠지 여기서 죽을 편인데 야 느낌 안좋아 왜그래 왜 왜 왜 플래그 세워 오우 엄마 나 겁나 잘 쏜다 어머! 벌써 한 대 맞았어? 아니지? 쏠 수 있네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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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릭 맞았어 뭐야 넌 나도 맞았어 아니 아 뭐야 궁병만 신경쓸 수가 없구나 빡집중 빡집중 아니 나도 내가 왜 죽냐면 대사 하나하나 다 보고 집중하고 싶단 말이야 로드릭의 최후의 장면을 근데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정신이 딴 데 뺏겨가지고 죽는 거지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오! 아니 시간을 줘야지 아오 다행이다 와아 아니 이거 난이도가 진짜 높다니까 오! 괜찮은거야? 야 피 엄청 많이 흘리네 아 화살 한 대 밖에 안 맞았는데 그래도 갔어? 간다 홀! 뭘 마지막까지? 아니 화살을 맞고 문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 그냥 놔버렸어 아이고 에헉 으으으 어 하아...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This can't be happening. Please, no! 가까이서 못 보겠다. I'll make them pay! 아, 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 우리의 뿌리는 건재하다고 대장장이 도전 과제까지 열렸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작진? 아, 이제 컨트롤이라도 개빡세게 해서 루드릭 지켜낼 수 있으면 헐, 대박 멜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나? 뭐야, 애들 왜 고개 숙여 뭐 있어요? 뭐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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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면을 보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죠? 네, 파밍 잘해야지 이런 거 계속 만들 수 있어 야, 다 썼네 재료 아나씨 자, 이거 어떻게 가? 갈 수 있나? 주변에 쥐도 없는데 투구를 벗길 수 있구나 투구를 벗길 수 있구나 억 애들아 애들아 얘들아 아아아아아아 고맙다 아 근데 아까 아이템이 있었는데 쫓기면서 봤는데 어 어디있지? 그러게 로드릭이 있으면 다 한방인데 로드릭 로드릭이 그립다 왜 불이 있냐 얘들아 거기 궁병 있는거 아니야? 너무 대놓고 가는거 아니야? 뭐 병사 짱많아 왓 왓 잘가 뭐야 뭐 어디에서 자꾸 적발됐다는 아니 아아 아 난이도 진짜 어렵다 이거 쟤 왜 다시 일어나 마지막에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고 아 열받어 아이들 많아지니까 컨트롤 진짜 진짜 제가 좀더 가게 한다음에 저 횃불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이리로 왜 안와 침착하게 침중하게 됐어 아아 드디어 잡았네 침착하게 아아 힘들어 아 마지막이라고 난이도 이렇게 높이기 이끼 없기? 진짜 아 뭐 더 둘러보고 더 침착하게 했으면 더 잘 깰 수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게 게임이 전투를 진행하는데 방식이 엄청 다양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기술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찾아보면은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 방법으로 밖에 생각을 안했... 오, 뭐야, 오. 난 신문관 안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증기한 물건. 14세기 초 랑그도크의 이단 신문관 버나드 귀도니가 동료의 일을 돕기 위해 작성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법전 역할을 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이단의 행위와 그에 맞는 처벌과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윤리를 위해 개인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본보기를 보여야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와,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절반 넘게 찾았다. 이제 꽃만 찾으면 그래도 절반 넘게 찾는 거거든요? 너네는 왜 이러고 있냐? 에으... 성당 상태. 왜 이래? 맞아. 비탈리가 뭘 하든 우린 죽일 거니까. 뭐야, 당신. 쟤 어머 뭐야 이거 오호호호 바로 무르네 아니 근데 애들이 창을 던지는 애들이랑 활을 쏘는 애들이랑 와 엄청 많이 나오네 다 부른다 다 불러 저 불만 끄게 하면 되는거잖아 그죠 아 우리 내려오면 안되는거였는데 내려왔나?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막 던지면 어그로 끌 수 있지 않을까? 될리가 있나? 왼쪽에 길같은거 하하 근데 얘네 가까이 못오잖아 아 저렇게 어그로가 풀리는구나 아 개멍청한데? 숨어 숨어 으아 활 조심해 흐흐흐 무서워 쟤네 창도 안 던지네 쟤네 창 안 던지네요? 어 잡혔어 어 잡혔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그 와중에 잡혔어 계단에서 깔짝대다가 아 개멍청해 아 도망간다 못오는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창 던지고 막 그러는거 아니지? 갑자기 창 던지고 막 그러는거 아니지? 무섭다 약간 그냥 쫌 미쳐 아 아 으아 아 아 무슨 태도가 변하는게 우디르급이야 해세전환이 어 어 뭐야 아 놀래라 아니 뭐해 뭐해 잘가고 뭐 잘 가고 아 놀래라 아니 애들이 되게 소리소문없이 와요 다 잡은줄 알고 막 아이템 파밍하고 있다 뒤 쓱 돌아보면 애들이 갑자기 헤에에에에에 이러고 나와있자나 극음이 안 끝났잖아요 아 맞네 내가 늙어서 이런거를 감지를 못하는건가 나 아직 파밍 다 안 끝났는데 왜 멋대로 게임 진행시키고 난리지? 아 맞네 헐 그럼 이제 쥐를 조종할 수 있는거야? 아우 뭐야! 아 놀래라 아이야 휴고 얘기 좀 하고 꺼내줘 어 나 정말 놀랬어 야 쟤 이상해 비탈리 뭐가 있나봐 아우 넌 멈췄지? 하하 엄마가 다운 아 뭐? 정확히 아직도 조종할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 아하하하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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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했던 그... 헐! 헐! 사람의 피를 먹여서 키웠던 그 흰색 쥐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던 그 쥐들 걔네들은 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싸울 수 있네 같이 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빛을 보고도 멈추지 않아 쥐들을 한 곳에 모아 쥐대를 만든다운 쥐대를 보내 흰 유리 쥐를 없으세요 우야 렉 걸려 오! 이걸로 불 끌 수 있나? 불이 꺼지진 않네 불은 내가 계속 꺼야 돼 아니야 자 야... 한이, 잘못 건졌어요 우리의 방어 선이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는구나 어... 불을 끄니까 우리가 더 우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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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린다 밀린다 오 비탈리 여유를 잃었어 우리의 힘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겠지? 원래 원조는 검은쥐라고?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된다 오믄 에잇 아 아 오 굿 뭔가 했다 에잇 저거 어떻게 피해? 아니 이게 막다른길 어 막다른길이 아니구나 아아 막다른길인줄 알았어요 파란길 같이 싸워주나? 구경하는데 쥐를 조종시킬 수 있네 어잉 오오 야 야 야 대사관 닥쳐 뭐야 안죽었어? 한대 더 맞아라 안되네 대충 이런 느낌인가봐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뭐야? 뭐야? 뭐야? 이번엔 뭔데? 이번엔 뭔데? 으으앗! 으으앗! 불 뭐야? 누가? 빨리! 쉬더라! 쉬더라 제발! 가라앗! 이씨! 죽어! 어어? 저건 뭐야? 으앗!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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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가? 야 이거 못받을거 같은데? 앗! 가라! 가라! 우리의 검은지! 쥐때! 쥐를 몰아내달라고? 어떻게? 아! 가운데다가 모으면 안되는구나 공격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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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휴, 씨, 큰일 날 뻔했네. 어휴, 씨, 큰일 날 뻔했네. 됐어, 마지막이야! 가라! 부딪치지 말고! 끝! 아니, 머리를 3대나 맞았는데 피가 저 정도밖에 안 나? 아니, 노인분이 머리 강화를 얼마나 하신 거야. 그 건장한 병사들은 다 한 방이었는데. 효고, 괜찮아? 능력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불안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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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뭐예요? 뭐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고? 이게.. 아 다음 챕터가 있네.. 아 나 진짜 놀랬어 아니 왜 엔딩 크레딧을 이렇게 집어넣어 사람은 간떠리게 와 나 진짜 아이 진짜 놀랐네 뭐야 아 개똥망작 될뻔했잖아 갑자기 갑분사가 이런건가요? 진짜? 아 정말 놀랐네 와 갓겜에서 개똥망겜 될뻔했네 와 아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놔 어어? 그러지마아 나 진짜 불안해 이곳이 권력의 맛이구나 이곳이 권력의 맛이구나 으아 도축하는거 봐 으 새끼돼지야? 어메 왜 내리찍었던데 계속 내리찍고있어 으아 도축하는거 봐 으으 새끼돼지야? 어메 왜 내리찍었던데 계속 내리찍고있어 이렇게 푸는거 되게 이렇게 잔인한 장면인데 귀여워 보이지 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만 뽑아 고거다 뭐야? 어어 이걸 해보자고? 내 아이템 다 날라갔어 돌이 여섯개있으리 여섯번 쓸 수 있지 시간제한 없지? 흐흐흫 흑흐흑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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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performed 하상해 보상히 사과야 하.. 쥐가 다 사라졌구나 잔치.. 가자! 루카야! 손잡아 어? 그냥 가네 저희가요 아직 안 먹은 게 꽃이 하나가 있는데 꽃이 저쪽에 있진 않을까? 아니야 지금 휴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애 그냥 가자 오른쪽에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어떤 남매를 수배 중이라 그게 우리야? 아.. 잔치는.. 휴보 실망했어 이제 쥐 부른다 쥐 소환해서 나도 잔치! 그럼 안된다 휴보야 누나한테 귀사대기 만난다 근데.. 아.. 아.. 다 끝까지 걷는거 봐 하하하하 내가 봐줄줄 알고 넌 뒤졌어 아이 뭐야 휴구 달리기 왜이렇게 빨라 거리가 안좋아지는데? 알았.. 알았.. 넌.. 넌.. 이럴수가 루카스가 여기있네? 멜리도 잘있네 멜리도 잘있네 아 멜리가 아니라 어머니였구나 멜리인줄.. 헉! 얘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 멜리는 갔네 동생이 무서워서 간거야? 응 헉!! 유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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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리 비유가 진짜 뚱뚱한 탈이 닮았대 아 근데 뭔가 되게 찝찝하다 아... 야, 그 엄청나게 좋았던 가문이 몰락하고 대신문간 겨우겨우 죽였더니 도망자 신세야. 수배중이라며. 우리가 뭐 커다란 성 이런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붓한 집에서 살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마차 타고 방랑자 생활을 하네. 아, 그런가? 아, 근데 뭔가 진짜 너무 슬프다. 비극적이다. 마지막에 대신문관과 슈고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소릅해치네. 이 게임을 개발하는 동안 아스모 스튜디오와 직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에 기쁨 감사드립니다. 아, 마지막이 뭔가 되게 찝찝하고 슬퍼서 그렇긴 한데 역시나 갓겜인 것 같습니다. 아, 후석장 나오면 진짜 더 좋았을텐데 아니, 좋았을텐데 후석장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대해봐도 되려나 도전 과제를 달성함 내가 기사다 쿠키 영상 같은 것도 없네 까비 엔딩 크레딧을 다 봐야 나오나 혹시? 엑스트라 코덱스 제작진 제작진에 엔딩 크레딧 나오는거지 자, 이렇게 길고 긴 여정 어, 플레이그테일이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장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번도 졸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스토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픽 뭐, 게임성 조작감 조작감은 후반에 애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자동 타겟팅해서 좀 애를 먹은거 빼고는 정말 훌륭했고 난이도도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게임 어, 플레이그테일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 조뉴...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돼요. 잘 이해가 안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 하나 더 위한 일좌 알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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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